오늘 또 어딜 갈 것인가? 부자 특집! 찐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부자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위험에 처했을 때 다 뛰어드시잖아요 경감님의 목숨은 도대체 몇 개시길래 목숨이 몇 개세요? 하나죠 너 눈이 안 돼 말이 몇 마리나 돼요? 19마리 정도 오빠 달려! 됐습니다 안 돼 라고 Philippines 한글자막 by 한효정